김태희도 방귀 뀌까? 농담 삼아서 이런 말 한번쯤 해보잖아요. 근데 얼마나 바보 같은 질문이야. 당연히 똑같이 방귀 뀌겠죠. 우리가 찐부자들 보고 이런 말 할 때 있어요. 사람들도 요플레 뚜껑 핥아먹을까? 이거 실제로 진용진 채널에서 해봤죠. 뭐라 그래요? 다 핥아먹더라. 영상 시작에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엄청나게 특별하고 달라 보이는 사람들도요. 사실은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성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들이 우리와 막 엄청 다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특별히 다를 것 없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보다 못한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진짜 성공하신 분들 중에 성격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도 있고요.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썩어가고 있는 정신병 걸려서 약 먹어야 되고 이런 분들도 많고요. 못생기고 왜소하고 사회성 떨어져가지고 어릴 때 왕따당하고 진짜 극심하게 가난해서 거짓 취급받던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난독직 있어서 공부조차 할 수 없었던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도 그런 문제들 남들에게 드러내긴 힘들지만 가지고 있는 각자의 문제가 하나쯤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화를 만들고 성공하고 싶다. 그러면 제일 먼저 무엇을 알아야 한다? 다 똑같다.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사람이다. 아니 오히려 많은 면에서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이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 남미학이라고 생각하니까.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치부해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죠. 아 그래? 별로 다를 것 없어? 알겠어. 그런데 결과가 다르잖아. 그럼 저 사람들은 어떻게 했길래 성공을 했고 나는 아직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들은 성공하고 나는 성공하지 못했을까? 그 첫 번째 이유, 이겁니다. 믿음이 전부다. 손흥정 감독님 다큐멘터리 영상에서 이런 영상이 있거든요. 남자는 뭐? 자신감. 남자는 뭐? 자신감. 이 세계벽 절대 안 높아. 일단 붙어봐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 영상이 있어요. 그런데 손흥정 감독님이 이 말에서 표현하고 싶었던 바가 정말로 세계의 수준이 낮다는 말일까요? 손흥민 선수도 월드클래스가 아니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면 그 앞에 있던 학생들, 유소년 클럽에서 뛰는 그 학생들이 천재여서 정말로 메시, 호날두, 너무 옛날 분들인가요? 지금은 전성기가 가셨지만. 은바페, 손흥민 뭐 이렇게 천재라서 세계를 씹어먹을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라는 뜻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손흥정 감독님이 뜻하고 의도하신 바는 그 듣고 있는 학생들에게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심어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정말로 강력합니다. 얼마나 강력하냐. 마라톤 역사를 보면요. 기념비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대표적으로 진 피터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1953년에 최초로 마라톤을 2시간 20분 안에 주파하신 분입니다. 재밌는 건요. 이 진 피터스 이전에는 수백 년 역사 동안 그 누구도 단 한 번도 이 기록을 깨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뭐라 말했냐. 2시간 20분은 인간의 한계다. 넘을 수 없는 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진 피터스가 한 번 기록을 깨자마자 그 뒤에 줄줄이 사탕으로 2시간 20분 안에 마라톤을 완주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은 갑자기 우주에서 떨어졌나요? 아니에요. 원래 뛰던 마라톤어들입니다. 그런데 진 피터스가 벽을 먼저 넘어가자마자 자기들도 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2시간 20분을 깨고 나니까 무슨 말이 나오냐. 오케이. 2시간 20분까지는 알겠다. 2시간 10분은 절대 못한다. 이거 언제 깨졌을까요? 1967년 호주 국정에 데릭 클레이턴이 깼습니다. 당연히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예상할 수 있겠죠? 그 이후로 줄줄이 사탕으로 2시간 10분 이내로 마라톤을 완주하는 선수들이 등장합니다. 지금은 무슨 말까지 나오나요? 2시간이 깨지네 만에 하고 있어요. 비공식으로는 깼는데 그게 공식으로 인정이 안 돼서 이제 깨냐마냐 30초 남았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왜 누군가가 벽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돌파하지 못하다가 어? 저게 되네? 하는 순간 기록갱신이 줄줄이 일어나냐.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이 이상은 못해라고 믿었거든요. 스스로 한계를 설정했거든요. 그런데 이 한계를 누군가가 깨는 순간 어때요? 어? 저 사람이 하면 나는 왜 못해? 한다는 거죠. 즉, 사람이 무언가를 믿으면요. 그 믿음이 그 사람의 한계를 규정해버린다는 겁니다. 그 한계가 깨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새로운 믿음이 발생합니다. 어? 나도 할 수 있네라는 새 믿음이 발생하고 이 믿음이 성공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핵심은 뭐다? 내가 성공할 수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자신감, 자신감.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없다 믿을 때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세계를 살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믿게 되면요. 할 수 있는 세계를 살게 돼요. 핵심은 이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믿는 세상을 살아간다. 이게 되게 지금 들으면 멋있는 말 같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 한번 보세요. 일반인 눈으로 보면 어때요?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최근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우유를 몇 개월 방치하고 나서 이것은 뭐 축복받은 우유다.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마냥 탓할 수 없는 게요. 만약에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나는 어릴 때부터 그게 당연한 것이라고 믿고 세뇌돼서 자라왔다면 어떨까요? 이 사람 눈에는 그게 나의 전부입니다. 내 세계예요. 그 사람한테는 그게 그냥 맞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죠. 그렇지만 옆에서 다 흐르고 있으니까 당연하듯이 그냥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조차 받아들이고 납득하고 고통을 감내하게 만들 만큼 믿음의 힘이 강력하고 위험합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세상을 구성하는 전부인 믿음을 좋은 방향으로 사용하자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한결같이 이 믿음의 힘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한 사람들입니다. 아마존, 구글, 테슬라 이런 회사들 초창기 사진 본 적 있으세요? 아마존은 판보 10평도 안 될 것 같은 5, 6평 될 것 같은 사무실에서 제품 외조 손자 일하는 사진. 이거 유명하거든요. 구글은 어디서 시작했나요? 차고에서 시작했어요. 차고. 테슬라는 어땠어요? 처음에 차 만드는 공장 컨테이너 공장이었잖아요. 모두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 사람들이 틀린 말을 한 건가요? 아니에요.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맞는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창업자들은 어땠어요? 모르겠고. 니들 맞는 말하는 거 알겠는데 모르겠고. 나는 그냥 이거 믿을 거야. 결국 뭐가 문제예요? 현실이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문제라고요.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하고 싶다.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믿기가 쉬워요? 어렵잖아요. 믿으란 말 하면 뭔 말 나와요? 성공팔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 내가 믿고 실천했어? 그런데 보상이 즉각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어떡해요? 그 보상이 찾아오기까지를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물건을 판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100만 원짜리 컴퓨터를 팝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100원을 내요. 저 100원만큼만 이 컴퓨터 떼서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 할 거예요? 신놈이냐? 라고 할 거 아닙니까? 뭐 할부를 받더라도 결국 물건은 언제 받을 수 있어요? 완납이 돼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선불로 돈을 다 내야 물건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손웅정 감독님이 쓰신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은 선불이다. 그건 분명하다. 성공은 10년 전이든 15년 전이든 내가 뭔가를 선불로 지불했을 때 10년 후에든 15년 후에든 20년 후에 성공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 전에 지불을 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공이 찾아오지는 않는다. 뭐라고요? 성공은 선불이라고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선불인 건 알겠는데 정확히 얼마인지를 몰라요. 가격도 모르고요. 언제 배송될지를 몰라요. 그냥 계속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확실한 건 뭐냐? 얼만지 모르지만 언젠지 모르지만 완납이 되는 순간이 언젠가는 온다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한테 물건 팔면서 이거 얼마 내셔야 될지도 안 정해놨고 언제까지 내셔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언젠가 배송되긴 해요 하면 사기꾼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어때요? 성공이란 게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영역이다 라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선불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성공은 배송 출발도 안 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찾아올 거라고 믿고 그 믿음을 갖고 실천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만 세상에 공짜가 없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실천해야 하지만 아무도 못 지키는 그래서 평범한 사람 99%가 실패하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대부분 사람이 실패하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비밀 바로 절과는 시간의 합이다. 아까 손흥정 감독님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런데 손흥정 감독님 출연하신 다큐멘터리에서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놀 거 다 놀고 할 거 다 하고 즐길 거 다 즐기면서 지금 위치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런 말이 나와요.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무게가 그람수로 표현되지 않아요. 킬로그램이 아니고 뭐로 표현되냐? 시간으로 표현됩니다. 지극히 당연한 진리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일에 시간을 많이 쓰면요. 그 일을 점점 잘하게 됩니다. 재능에 따라 속도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느리더라도 점점 잘하게 되는 건 맞습니다. 부자의 언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표를 힐끗 보기만 해도 난 자네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 오늘의 시간은 내일을 예측하게 해주거든. 하루 3시간 동안 글쓰기를 하는 사람을 나중에 보면 지금보다는 글을 잘 쓸 겁니다. 하루 3시간 동안 게임을 하는 사람은요. 게임을 잘해 질 겁니다. 같은 시간 독서를 하는 사람은 아는 게 많아지겠죠. 심플합니다. 어디에 시간을 쓰냐에 따라서 내 미래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믿음이 전부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믿는 것에 시간을 썼습니다. 일론 머스크 어때요? 공장에서 잠을 잤다잖아요. 왜? 전기차 되니까. 로켓 발사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믿었으니까 거기에 시간을 넣은 겁니다. 손흥민 선수 손흥정 감독님 어때요? 명절에도 친척집 안 내려가고 슈팅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정주영 회장님 어때요? 3시 반에 기상해서 저녁 10시 취침할 때까지 계속 일하는 거예요. 운동하는 시간 정도 빼고는 뭐 그런 생활 습관 패턴이 무조건 옳다 그르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핵심은 뭐냐?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것 이게 될 거라고 믿는 곳에 시간을 투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시간을 어디에 쓰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여러분 목표와 관련이 있는 것 내가 나중에 이렇게 될 거라고 믿는 것 그것에 시간을 쓰고 있습니까? 혹시 더 콘텐츠 볼 것도 없는데 인스타그램, 유튜브 무한 스크롤 하고 있진 않나요? 잘만큼 잤으면서 오히려 너무 많이 자서 피곤한데 일어나기 귀찮다는 이유로 계속 누워있진 않나요? 분명한 사실은 어디에 시간을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걸 알고 성공을 위해 시간을 사용합니다. 특별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어떤가요? 결과는 충분한 양의 시간이 쌓여서 이루어집니다. 모두가 이걸 알아요. 그렇지만 99.9%의 사람들은 이거를 실천하지 않아서 실패하고 0.1%만이 자신이 믿는 곳에 시간을 투여하여서 성공하는 겁니다. 성공하는 0.1%의 마지막 비밀 바로 꼭 길은 없다입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길은 공사 중이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말끔하게 닦인 길이 아니다. 어떻게 살면서 꽃길만 걸을 수 있겠는가? 책에 처음에 말했듯 인생은 새옹지마.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함께 오고 때론 가혹하게도 힘든 일이 한꺼번에 찾아올 때도 있다. 제가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23년 1월 2월 이때 채널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하루에 구독자가 천 명 넘게 늘어요. 이 페이스면 나도 100만, 200만 언제 되겠다. 이런 꿈같은 상상을 하죠. 그리고 기가 막히게 2월에 제 첫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광고도 막 들어오는 거예요. 조회수가 잘 나오니까. 와 인생 너무 잘 풀린다. 나 이대로 됐다. 이제 성공과도 달린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정확히 한 달 뒤 3월에요. 거짓말 안 하고 2월에 나온 조회수에 반퉁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수익도 절반으로 떨어졌겠죠.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이제 돈도 잘 벌어야 돼요. 그리고 더더욱 안정감이 중요해졌는데 어때요? 나를 행복하게 했던 수익의 상승 이게 꺾이니까 수익의 하락이 오히려 나를 걱정하게 만들고 나를 너무나 행복하게 했던 아들의 탄생이 이제 어깨를 좀 무겁게 하는 슬펐다는 건 아닙니다. 너무나 행복했지만 부담감으로 작용을 하더라는 거죠.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실패할 걸 계산을 안 했어요. 다시 말해 꽃길만 계속될 줄 알았어요. 유튜브 조회수 언제든 떨어질 수 있잖아요. 저 알았어요. 그리고 다른 유튜브 채널들 보면서 잘 됐던 유튜브 채널들 망하는 사례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저는 안 겪어봤냐 이때 엄청 잘 되기 전에도 이미 수차례 겪어봤어요. 근데 왜 이때는 꽃길만 계속될 거라고 생각했냐 이거죠. 그렇게 방심한 상태에서 이런 굴곡을 겪으니까 어때요? 고통이 두 배, 세 배 세게 와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운전할 때 가끔 울퉁불퉁한 길 요철 많고 이런 길 갈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길을 미리 보고 준비하고 있으면 어때요? 브레이크를 밟거나 아니면 브레이크를 안 밟더라도 알고 있으면 충격을 대비하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앞에 길이 울퉁불퉁하다는 사실을 모른 상태로 엑셀 빵 밟고 가면 어떻습니까? 막 굉장히 당황하고 놀래서 막 뼈 다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인생이 아무리 순순 풀려도 평생 꽃길만 걷는다? 불가능합니다. 대기업 회장님들도 구속되잖아요. 연예인들도 인기 떨어지면 생활고에 시달리고 그러는데 우리라고 뭐 다르겠어요? 내가 뭐 특별히 잘한 거 있다고 나만 꽃길이 보장될 거라 생각합니까? 우리가 다니는 회사, 사업 언제든 망할 수 있어요. 가족들 중 누군가가 아플 수도 있고요. 내가 다칠 수도 있어요. 직원이 개떡같이 일해서 클라이언트한테 컴플레인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친구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뭐예요? 문제는 상수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예요. 언제든 우리가 가는 길은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 덤불길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내 길이 언제든 험해질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때요? 잘나간다고 해서 너무 좋아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힘들다고 해서 너무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건 뭘까요? 때로는 올라가고 때로는 내려가지만 계속 가는 거. 성공하는 0.1%의 차이점은 뭘까요? 꽃길만 걸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계속 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혹시 지금 현실이 꽃길이 아니라고 아, 나 진짜 문제 있네. 아,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망하겠네. 이렇게 판단하고 좌절하거나 멈춰 서 있는 건 아닌가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꽃길을 걷고 있지 않다. 뭔가 문제가 있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꽃길 나올 때 있고 그러다가 또 가시밭길 나오고 그런 거죠. 기억하세요. 영원한 꽃길이란 건 없습니다. 이걸 받아들이고 견디는 게 성공하는 0.1%와 실패하는 사람들의 지극히 사소하지만 엄청난 차이입니다. 오늘은 99.9%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본질적으로 뭐냐. 그 사람들은 성공하는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성공을 남 이야기로 치부하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사실 별반 나와 다를 바 없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다. 그러면 왜 결과값이 다르냐? 첫 번째, 믿음이 전부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 믿음이 전부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자신이 성공할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두 번째, 결과는 시간의 합이다. 자신이 성공할 거라 믿기 때문에 그 믿음에 적합한 일에 자신의 시간을 투여합니다. 그러니 실제로 현실을 바꿔 내는 겁니다. 마지막, 꽃길은 없다. 인생이 항상 비단길, 꽃길만 펼쳐질 수 없습니다. 굴곡은 필연이고 문제는 상수입니다. 그렇기에 우린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굴곡과 문제도 우리의 플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당연히 발생할 거라는 걸 인지하지 않고 꽃길만 펼쳐질 거라 기대하면 길이 막혔을 때, 울퉁불퉁할 때 좌절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잘 될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는지 그리고 그 믿음에 시간을 쓰고 있는지 그 시간을 쓰는 와중에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